역사 형님 죄송한데 전 여친 관리 좀 하세요 뭐? 뭐? 역사한테 너무 한 거 아니냐? 라고 하면 안 되겠죠? 저 형 ㅈㄴ 좋은 형이야 야 이 사람 이씨 뭐? 뭐? 왜 뭐 심해? 뭐라고? 엄마가 뭐 심하면 바로 들어와 야 근데 김모 행이 얼마나 심했으면 방생을 했겠어 아니 내가 뭐 어째서 어 저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상영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 그거 또 봐? 뭔데 뭔데 나랑 역사 형 몰라 뭔데 뭐길래 나랑 역사 형 몰라 2탄이 있어 2탄 뭔데 뭔데 자 제 화면 공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사걱 인터넷 품질이 안 좋아서 조금만 이따 올게요 네 소리라서 좀 올려주세요 잘 안들려요 아 예 소리 올리겠습니다 뭐죠 이게? 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일단 최대의 내용 자 일단 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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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인이는 부팔림한테 듣고 싶은 말이 이건데 야 미시 아 죽여버렸어 야야야야 자 이게 이게 맞습니까 저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왜 왜 그러세요 부인 씨? 뭐 한거야? 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거 그거래 미션에서 귀여워 소리 받기였나? 아 저거 나한테 연락했던건가? 아 역가님한테도 했었어? 아니 이런저런 남자한테 막 오갔단 말야? 야 뭐어? 근데 나 저거 받으면 맨날 그러는데 야 얼마 받았냐? 얼만데 얼마 모친데 아 세상 귀염둥이 모잉씨 아니세요 아 뭐 귀엽다고 얘기해 드릴까요? 나갔는데? 나갔다 갑자기? 어? 이거 우리 국룰이기네요 아 맞아 어? 형 역가님의 열을 따서 여초 어때? 그건 너무 무섭지않나? 참고로 이 형이 좀 모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통깡이의 자녀 이름은 통매음으로 지어졌고요 어 약간 이런식으로 가요 어 나쁘지 않네 역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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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한테 친해지는 사람이 되라고 여물 어때? 여물 야 잘 씹을거 같잖아 야 나 반대로 물어보자 김모잉은 이름 뭐였는데? 뭐 김모잉은 안 지어줬는데? 아 그럼 우리 이번에 지어주자 쟤를 쟤가 나보다 많이 왔는데 쟤를 먼저 지어줘야 되는거 아냐? 괜찮다고 내가 내가 괜찮다고 야 근데 카오형 중간에 조용하게 모발모발 이런거 들었냐? 목발모발 그러면은 모근 어때? 모랑 근을 붙여서 모근 아 모근이라니까 뭔가 루리엠 할거 같잖아 아 왜 루리엠이 어떠세요? 아니 야 이거 어때 많은 사람이 따르라고 모세 어때? 야 이사할거 같잖아 그러면 약간 약간 귀엽게 모잉 어때? 안 지은거잖아 통깡 안 지었잖아 돈 많이 벌라고 모두이 마블 하하하하 아니면 진짜 잊을 수 없는 힘을 이름을 나리자로 하자 도나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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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리자 어때 그러면은 열심히 살라고 모내기 어때 어 그러면은 큰사람이들에서 모옹미였대 모옹미요? 그러면은 모옹미? 그러면 돈 빚잘갚으라고 모동숲 어때 하하하하 하루만에 하겠네 아니요 아니요 피 잘 빨라고 모옹기 아아 모기 나쁘지 않네 모옹미 아니면은 크고 아름답게 모옹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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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이름을 유로하면 안되네 역가형 조용이 있네 자 이제 집어줄까 야 하오카우 야 하오카우 은근슬쩍 조용이 있네 저 형 야 하오카우 하오카우가 뭐라는지 들었어요? 나 못들었는데 이새끼 이름을 유로하재 하오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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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모옹이 눈치 좀 보라고 이름 모니터링으로 하자 모니터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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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식으로야 외국식으로 아메리카스타일 니터링씨 니터링씨 그러면 틈새 땅의 유일한 고트왕 모그 어때 하하하하 니힐 니힐 모그만으로 부족하니까 모루고트 하자 모루고트 야 모르고트는 나쁘지 않아 모르고트 멋있어 어? 나 역가형 자녀이름 이거 은근히 히트있었어 여름 여름 그니까 여름이 이쁘지 않아? 역가님 이름 그거 합시다 선동을 잘하라고 설마 가스라이팅 어 spells 여름 야 Muslim 야 이름이 가스라이팅은 커뮤니티 잘하라고 여시어떄? 여시어떄? 어 시 어 나 몰라요 나 이거 못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잘하는걸로 여롯몰이었대 하하하핳 여롯몰이 여 aten 양의 수준급이긴 해 그러면 육강이님 아들 낳으시면 인기만 하라고 여미세 하자 아 여미세 미친새끼라는 뜻이잖아 진짜 좋은 이름 있어 어떻게 자녀 이름한테 미세를 붙여 진짜 좋은 이름 있어 뭔데 뭔데 권력을 가져라 여단부 여단부단 세긴 하지 야 그렇게 따지면 좀 쎄보이게 여여 못해 야 야 야 야 그건 아니야 야 옆까지 해 그만해 야 너무 쎘다 동아 그래 니가 이겼다 동아 이게 내가 이름이 내 이름 내가 개명해 올게 예전에 김모잉방에서 발로즈게이트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드립혔다가 배먹을 뻔했는데 그래요? 왜? 모잉과 링컨의 공통점은? 잠깐만 잠깐만 뭐가 있어? 에이브라함 아 아 아 아 아 웃어도 되는 거예요? 아 그래도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기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사과를 드릴게요 혹시라도 그러면 야 너네 집에 소장 가면 그거 내가 보낸건지 야 근데 뭔 말이야? 옳게 왔구나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말이 있잖아 링컨의 풀네임이잖아 에이 성이 에이브라함이잖아 너 설마 그걸 몰라?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게 왜 그렇게는 거야 에이브라함 에이브라함 그냥 브라를 A로 찬다고 아 에이컵이라구 아 설명해서 망했어 아 컨텐츠 아니 그러면 내 수준에 맞게 좀 약간 낮춰 아우 수준 맞아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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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오육이랑 같은 수준인 양 먹지 말아줄 아 그건 나눠야 돼? 아 그건 나눠야 돼? 아 그건 나눠야 되는구나 아 그건 나눠야 되는구나 우리 같은 조회판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와 와 3급수 vs 4급수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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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말 대회야? 그 그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벨로와 모잉을 소중하게 오케이 컨텐츠 레스 고 자 오늘 그러면은 화장실 좀 네 화장실에 갔다가 물가 물가 그러면은 나도 빨리 왔다 올게 그러면 나도 감김에 좀 오우 씨 야 자식 이름 여포는 내가 죽잖아 채팅창에 지금 정확히는 갈아타는 거지 Pedro 발 ku 그 contest use 학생 룰 kolej 민 inka